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마미스의 쇼핑방송 까마미스 이학입니다 사이클론입니다 사이클론 방송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와우 14만 8천원의 메디칼드림의 사이클론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부에요 복부 복부 운동기 이거입니다 아 더이상 이제 우리 막 아 아 간단하게 요즘에 이런거 진짜 많이 나와요 홈쇼핑 방송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순리씨가 막 하는것도 봤는데 지금 제가 그냥 해보고 있어요 우와 복부 운동 진짜 힘들죠 간지럽다 복부 운동 진짜 힘들죠 아 이거 꽉 메야되겠다 이게 꽉 메지 않으니까 간지럽네요 다시 꽉 메고 제가 좀 방송을 해볼게요 자 우와 복부 마사지입니다 근데 이게 복부에만 쓸 수 있는게 아니라 뭐 팔 다리 우리 불편한데 뭐 아픈데 다 쓸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게 모터가 다섯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앞뒤 옆구리 좌우 모터 다섯개가 돌아가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 복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많은 신호와 자극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제가 살짝 줄여보고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느정도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몸이 뻘이 지금 제가 허리 쪽에 이렇게 보시면 허리 쪽까지 지금 감싸고 있는데 허리 쪽까지 감싸고 있는데 허리 쪽까지 감싸고 있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뒤 좌우로 두근 아주 우리 파워 모터가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인이 빠져있어요 우머 무선이 됩니다 무선이 돼요 무선이 돼서 지금 저 사실 옆구리 살이 저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거는 절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메디칼드림 이 사이클론 방송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어? 나 오늘 살 빼고 갈 수 있는 방송이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지금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느낌이 되게 색달라요 네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제가 이거를 강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오! 강으로 하니까 더 좋다 지금 강, 약, 그리고 전원 버튼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버튼이 많아봤자 너무나 복잡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가야 됩니다 착용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착용을 하냐 이거예요 찍찍입니다 그래서 우리 뚱뚱한 아빠 날씨는 우리 엄마 우리 귀여운 우리 아이들까지도 할머니까지도 할아버지까지도 누구나 다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4만 8천원에 누구나 다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방금 이제 한 이거 착용한 지 한 7분 정도 지났네요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착용을 하니까 이 살들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왜 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 자 꺼졌어요 충전을 좀 하면서 해볼게요 왜 우리가 줄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살이 떨려요 그 옛날에 호기심천국인가 그거 보면요 이렇게 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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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떨리면서 살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점프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막 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떨리는 거예요 살이 떨리다 보니까 아 이게 살이 빠지는구나 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직접 받아보시면 되고 이 모터 자체가 굉장히 파워 모터입니다 5가지 파워 모터가 있고 이게 아마 제 자리에 좀 앉겠습니다 이게 아마 분당 속도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일단 패턴 자체가 22가지 패턴까지가 다 숨어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온열 기능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열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짜 마사지가 그냥 운동 살 빼는 마사지가 아니라 이거를요 저 요즘 진짜 여기 뻐근하거든요 목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팔에도 어깨 부분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